샬롬, 샬롬, together with the Jesus Christ 여러분들의 선배인 것이 영광스러운 최영택 나사렛 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 크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참 많이 이 민족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또 통일을 염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갑절로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요구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정작 기도하며 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제자가 부족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CCC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라고요? 누구시라고요? 다시금 이 민족 가운데 피 묻은 크리스도가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CCC 형제 자매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며 또 이 민족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메르스를 우리가 이제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의 헌혈과 또 여러분들의 금식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 가운데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자랑스럽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민 대표님 우리 모든 또 간사님들 이 시대와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밤이 되어지고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귀한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